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회 기사 필기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풀이랑 본문 확인해서 여러분 꼭 만들어주시고요. 개선문제 위주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요. 자, 300명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 50건의 재해로 60명 재해자가 발생했다.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근로시간의 5%를 결근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도수율은 자, 어떠한 일정 시간 동안의 연평균 근로시간 수죠. 그 다음에 권수죠. 그 다음에 10에 6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300명이라고 그랬고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그랬고 이게 몇 주냐면 50주. 근데 요거는 100% 출근을 했을 때 근데 5% 결근에 대해서 결근이니까 출근은 0.95, 95%죠. 요걸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 권수는 50건 그대로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87.7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론에서 개선문제가 이거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 요것도 해야 되겠구나. 20번 자, 20번은 크롬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은 1.0이고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은 1.2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첫 번째 크롬 노출에 대한 귀속 위험도는 0.2이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겠죠. 그만, 귀속 위험도라는 얘기는 기어 위험도, 그쵸? 귀속, 그 다음에 기어 같은 얘기에요. 자, 얘는 뭐예요? 노출 자, 음... 노출된 집단에서 비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을 빼주는 거지. 차지, 그만, 1.2에서 1.0을 하게 되면 얘는 뭐야? 0.2, 그러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롬 노출에 대한 비교 위험도는 1.2이다. 자, 비교 비교 위험도는 뭐야? 상대 위험도랑 같은 얘기죠. 그러면 얘는 B죠. 즉, 비노출근에 대한 노출근의 질병 발생률 비노출근 1.0, 노출근 1.2 그러면 1.2,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세 번에 크롬에 노출된 집단의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쵸? 뭐 1.2가 1.0보다 더 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교 위험도는 크롬의 노출이 기여하는 절대적인 위험률의 정도를 나타낸다. 크롬의 노출이 기여하는 절대적인 위험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고 바로 귀속, 기여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자연숙고 온도 주고, 흙고 온도 주고, 공고 온도 있을 때 실내 작업장에서 시간당 400칼로리 소모된다면 이 주조 공장에서의 WBGT는 그러면 400칼로리는 별 의미 없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WBGT 욱내죠? 그러면 0.7 곱하기 자연숙고 온도 얼마? 31도씨 플러스 0.3 곱하기 흙고 온도 얼마? 흙고 온도 24도씨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28.9도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장 공기 중에서 A물질이 있어요. TLV는 10ppm 그 다음에 5ppm이라는 얘기는 실제 측정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B물질, C물질을 이렇게 해줬을 때 고난물의 허용농도는 약 몇 ppm인가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고난물의 허용농도를 계산하려면 이 아이 노출지수를 먼저 계산해야지 이 아이는 첫 번째 TLV분의 실제 농도 첫 번째 10 실제 농도 5 두 번째도 TLV100 실제 농도 50 세 번째도 TLV100 실제 농도 60 하게 되면 1.6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초과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고난물 허용농도 자 그러면 분모는 이 아이죠. 이 아이 분의 자 TLV의 합이 아니고 농도 합입니다. 자 이 아이 1.6 계산하고 TLV의 합이 아니고 농도의 합이야. 그러니까 5 플러스 50 플러스 60 한 것이 얼마 나왔어? 71.88 단위는 PPM이니까 PPM 부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이렇게 테이블을 줬어요. 절삭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오일미스트 농도 측정 결과 아래와 같다. TWA를 계산하시오. 090부터 그 다음에 10시까지는 농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시부터 18시까지에서는 농도가 5mgm3 시간대별로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 나왔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TWA는 전체 기준이 몇 시간이야? 8시간이죠. 첫 번째 09시부터 10시까지는 1시간이지. 근데 농도가 0 플러스 10시부터 11시 1시간이고 1.0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도 1.5고 어 1시간이구나 시간을 먼저 쓰고 1시간 1.5 그 다음에 또 1시간이고 1.5 근데 거기 14시부터 15시도 1시간이죠. 1 플러스 2.0 근데 거기 보면 15시부터 17시는 2시간이야 여러분. 2시간이 농도가 4.0 플러스 1시간 마지막 5.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2.38 단위는 mgm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작업장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CO 농도가 0.01% 이 CO 농도를 mgm3 메타삼성으로 계산하시오. 25도씩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에서 mgm3 메타삼성은 뭐 안돼. 직접 환산이 그럼 퍼센트는 뭘로 바꿔야 돼요? ppm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CO를 ppm으로 바꾸면 퍼센트는 0.01% 라고 했고 그러면 1%는 몇 ppm이지? 만 그럼 여기 퍼센트 지워지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mgm3 메타삼성으로 바꾸면 되죠. 100 ppm 곱하기 25도씩 일기업 좋나요? 응 그러면 24.45가 되는 거고 분자량은 CO는 28이죠. 12 플러스 5 16도 하니까 계산하면 114.52 mgm3 메타삼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30분째 지역구 어곡 숙노 등급 6 5